야왕 청사를 하려면 여덟 개 청사 그대로 운영을 하지 뭐하러 야왕 청사 가요? 야왕 청사로 가면 괜찮고 여덟 개 청사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? 우리는 적어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상위적인 여수시를 이끌어 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께서도 여수의 어떤 하나 된 여수로 하게 하려면 청사는 하나 되고 나머지 것은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